맨즈 셔츠 암밴드 맨즈 셔츠 암밴드인데요 말 그대로 셔츠 같은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암밴드입니다 색상은 블랙, 다크네이비, 화이트, 톰스타일 4가지가 있는데 화이트와 톰스타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늘어나도록 밴딩으로 되어 있구요 크롬 서재의 고리로 벤트를 연결해 주고 역시 크롬 서재의 버클로 길이 조절해서 고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해 준 다음 눌리는 부위가 보이죠? 꽝 눌러서 고정을 해 길이 조정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옷 위에다가 고정을 할 수도 있구요 보다 깔끔하게 이렇게 옷 속에다가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